우리는 길에서 주인 없는 개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확인 작업을 한다. 공. 공. 7. 빵! 한윤아? 아니, 너 지난번에 그렇게 당한 거 또? 너 이분이 또 누구야? 어떤 의미로 일이냐고 한윤아! 나 뭐? 어우 깜짝이야! 너? 아니, 아니, 야야? 얘는 누구야? 어? 너 해나구던데? 너 화내나? 아, 한윤아 어떻게, 어떻게! 이거 뭔 일이야 얘? 너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어? 뭐라는 거야? 말을 해야 알지! 얘는 짖잖아 지금! 나 이제 어떡해? 어떡하냐고! 아, 알았으니!